먼저 들어갈 테니까 할 얘기들 있으면 해. 응? 네? 나도 그만한 눈치는 있다. 들어가십쇼 회장님. 네. 박비서. 회장님이 기분이 좋으신가고 다 농담도 하시고. 그러네, 어지마. 오빠, 넥타이가 약간 좀 비틀어졌어요. 보고만 있을 거야? 네? 다 됐어요. 미안해요 오빠. 너무 급작스러워서 내가 당황했나 봐요? 아니야. 내가 성급했어. 내가 성급했어. 맞아. 내가 성급했어. 맞아, 맞아. 아니야. 나이거는 또 너는 없어. 너무 급하신 것 같아. 내가 성급했어.